티케맨 드롭하여 쇼쇼쇼 오스레 미니 콘서트입니다 100세 인생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요즘에는 얼마 전에 100세 인생인데 건강관리만 잘하면 120까지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살자는 의미에서 100세 인생 한번 불러드립니다 그렇죠? 60세는 아주 아기랍니다 70세는 1세 청년에 들어가고 80세는 정말 약간 더 성숙해야 된다고 그렇죠?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지키시면 103세까지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,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60세의 저세상에서 남대리도 울고 60세의 저세상에서 남대리도 울고 80세의 저세상에서 남대리도 울고 80세의 저세상에서 남대리도 울고 80세의 저세상에서 남대리도 울고 70세의 저세상에서 날 내리도 울고 80세의 저세상에서 남대리도 울고 80세의 저세상에서 남대리도 울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거대해 오셔서 간다 80세의 저세상에서 또 내리려 웃거든 자존심 상에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세상에서 또 내리려 웃거든 알아서 갈게인데 또 안하고 전해라 100세의 저세상에서 또 내리려 웃거든 구나강생 할 날을 찾고 있다 전해라 150세의 저세상에서 또 내리려 웃거든 나는 이미 구나강생 할 날을 찾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우리 모두 한만의 사랑이 vaccination 아멘